양팀 선수들 지금 라인업 진행을 하고 있구요. 자 오늘 양팀 선수들 라인업을 하고 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맨 올 선출팀이구요. 황그라운드 웨이스볼에는 현재 선출이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팀 10명씩 출전을 했고 10번 타순까지 진행이 되구요. 3대팀인 헤이맨 선수들은 5일 선출. 이리로 가시죠. 지금 저희가 실시간 하는 카메라는 한 대밖에 없어서 차후에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면 유다니엘 선수의 치고 모습을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거는 실시간은 이거는 그냥 두고 사후에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는 그 영상에는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다니엘 선수 연습을 많이 했다는데 오늘 야구공을 왔죠? 네 맞아요. 태어나서 야구공을 처음 잡았다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연습을 드렸고 저보다 조금 낫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첨. 아 원래는 효영씨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유다니엘씨가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오 잘 던지네요. 와. 잘 던지네요. 와. 와. 네 생각보다 잘 던졌네요. 네. 자 유다니엘씨의 시구를 봤고요. 선발투수 소연의 신동민. 상대 1만타자 박상남 모델이죠? 오. 좋습니다. 자신있게 속구를 꽂네요. 오. 선수요.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와. 이게 지금 지금 구속이 126kg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요? 박상남 선수도 와우. 하나 뺐고요. 그래요? 이래서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처음이 안 된다고 하네요. 상대. 오. 멋있다. 등을 들이고 있네. 카메라. 저 같이 와요. 성키스를 날려드린다고 합니다. 화면에 의해서. 아우. 스라이. 아. 네 위험해요. 실시간 준비가서. 아. 볼 빠지네요. 오. 보고 계시는 인원이. 어우. 볼래 둘 거다 가네요. 독립리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루 뛰었습니다. 1루. 오. 아. 거의 빠졌네요. 아. 1루 주자. 1루 주자 송성찬 선수 골을 성공했고요. 지금. 들어오세요. 오. 좋습니다. 오. 가진 사용성 계단에서. 아. 진동민 선수. п christ 아니에요. 아. 쳤습니다. 오. personas aux give them a hand. 내rier 성대 신춘 한번 사 센터 정용호. 아. 그대 중 아 bonded meta. 아. 아 말씀드림NET colin. . 아이고. 웰. 와. 집인 오해 줬습니다. 국립. 굿.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와. 좋자. 쳤습니다. 1루 파울. 주자가 있을 때 세포지션이라고 했죠? 어! 쳤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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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발던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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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오오오 그 점 먹었어. 이 슬쩍. 안타를 맞았네요. 여기 슬퍼해야 돼. 밀렸는데. 2-4 주자 1루. 초고볼. 좋습니다. 자, 투수 땅골 앞에. 여유 있게 2루. 아웃. 아웃. 말씀드린 순간, 호연 베이스볼.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클럽. 공격이 시작됐고, 1번 타자 캐쳐 정민우 선수입니다. 부수고요. 그리고 볼. 어. 부수로 맞았나? 부집던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어우, 좋네요. 아, 이거. 네. 진짜? 스카드입니다. 스트라이? 네. 몇 번까지 해요?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몇 회? 아니면 가운데도 오겠습니까? 그리고 스윙. 자, 이고. 그냥 흘려보내네요. 아쉽네요. 가장 김흥기. 어후. 아, 잘 아, 잘 아. 오달 누가 이렇게 잖는 친구들. 오, 골 빠졌고요. 이재재자 1호까지. 아우, 좋습니다. 아우, 볼내 좋습니다. 아우, 볼내 좋습니다. 와우, 골 빠졌는데. 근데 참고로 김광현 선수, 국내 마케팅 매니지먼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엑스타 어 내가 헷갈렸다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할렀어요 어머머 어머머 뭐 먹어봐 와우 1점 먹어본거야? 응 1점 먹어 화이팅 형제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니에요 저 둘 밖에 있어요 오 좋아 잘 빠졌어요 간다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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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경기에서 이렇게 홈런을 칠 수 있네 칠려고 홈런 레이스에서 홈런을 안 쳤군요 두삼베어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던데 순간 몸이 오그라지시던데 오그라든게 아니라? 아우 볼 빠졌어요 볼 빠졌어요 이루지자 아우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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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습니다 아우 되게 이쁘다 와아 어? 저 이거 이긴거 같아요 아우 참맞아요 아우 잘 보네요 와우 아우 정말 보냈어요 좋아요 이타자 강신홍 선수 역시 선출이구요 1구 오우 정볼이구요 유다현씨 다음주에 인재에서 뵙다고 하네요 오우 신홍 3볼 1스트라이크 아 좋습니다 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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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원아웃 아우 아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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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입 세이브 샵 없으면 정하고 낙잉 어Ã 오케오케오케 상대방 팀은 볼렛으로 permite 네 그런거 같아요 아오! ск tenho 와 저게 스트라이크네요 아 너무 occupy 야 acom Vin 9번 타자 성태희 선수 선수들은 우투, 자타가 많이 있는데 높은 볼에 아 이게 학교 날때 투스를 했다는 선수 어우 변하고 잘 맞췄어요 아이고x2 1-3 gilt서 1 bis6 2회초 상대대편 몇 번 쪼 pagar 아 рус 정신이 없네 진짜 방송 자꾸 꺼지고 1-9 strike 스윙 2 9 좋습니다 삼ceu 적려 안녕 지금 조영진 ный 선생님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씨앗 passo Поэтому 난조에 빠지면서 руки 스스로 올라갔어요 2부 엄청 멋있겠다 어떡해 잘못 맞으면 막 부러지기도 하나요? 3번째 오늘 실시간 발전을 다시 하려는데 저는 안 주시나요? 2분 추우신 것 같은데 다쳐먹을 아 슛 슛 슛 슛 오우 2플레이 2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도 좀 쉽고 안타 깔끔한 안타 맞죠? 2번인데 저랑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났네 아 비슷하네요 저랑 저랑 비슷하네요 1부 오븐 1부 3부 1부 1부 1부